오늘은 여성분들을 향한 조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FM이라서 저희 채널을 공격하러 왔다 하더라도 이번 영상만큼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우리 FM 여러분들도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인 펜코와 디시인사이드 혹은 일간 베스트 같은 커뮤니티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성시대 축방 덕후 레몬테라스 같은 커뮤니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는 남성만 회원을 받지 않고 그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이든 의견을 가진 사람이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여성인증이 된 여성만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초 커뮤니티는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여성들이 보기에 기분이 좋은 내용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이고 여자는 와인이다. 남자는 25살 넘어가면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는데 여자는 갈수록 멋있어진다. 여자가 진정한 와인이다. 이게 맞는 말이다. 여자는 솔직히 40살부터 시작이다. 남자는 나이 40 넘어가면 쉰내놔서 썩어버리는데 여자는 40 넘어도 매력 넘치는 게 팩트이다. 여자는 40 넘으면 기품이라는 게 생기는데 남자는 늑다리 틀레만 난다. 여자는 40이 되면 관록이 쌓여서 인생지혜 넘치는 지성인 보스가 되는데 남자는 열등하다. 여자 40은 몸에서 꽃향기가 나는데 남자 40은 개밥신내가 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고 있으며 자정작용이라는 게 단 하나의 댓글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여초 커뮤니티와 남초 커뮤니티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고 여초 커뮤니티가 문제인 이유이죠. 8년차 별리사 여성이 있습니다. 별리사는 각종 전문직 중에서도 탑급의 연봉을 자랑하는 직업이고 이 여성은 29일 별리사에 합격했죠. 그녀의 나이는 37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남성들에게 다가가기 전부터 선이 그어집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남성들과 벽이 생기는 기분이다. 라고 말하며 남성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죠. 용기내서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다. 이런 사실을 37살이 되어서 깨달았다는 게 안타깝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이 살아왔고 혼자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만 하면서 살아왔다. 남녀관계 이런 걸 모른 상태로 살아온 게 후회된다. 라는 말을 하며 37살에 별리사 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fm 여러분들께서 말하는 44살인데 29남친 있다 아직 매력 넘쳐. 내 9남친의 9여친은 40살이었음 9남친 28이었는데 40살 여자 쫓아다녔음. 내 나이 36인데 아직도 회사에서 나 한번 만나보겠다고 플러팅 오지게 당하는데 몬솔크크. 라는 저 말들과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별리사 언니는 37살이 되어서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니 속상하다 말하는데 인터넷 속의 여성들은 40살이 넘어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말하고 있죠. 우리 fm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맞는 내용 같으신가요? 정녕 여성시대에서 말하는 여자는 정말 와인인 것 같다. 라는 저 말이 맞다 생각하시나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이 넘치게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남초 커뮤니티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객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의 남자는 와인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 커뮤니티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펜코라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 댓글은 지 주제 파악 못하고 남자는 와인이라 나이 들수록 더 멋지고 값어치 있어짐. 이러는 꼰대들은 뒤룩뒤룩 찐 뱃살이나 빼고 개소리해라.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도 관리를 해야 와인 소리를 듣는다는 일침을 날리고 있죠. fm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남초는 그 어떤 사람도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초는 특정 성별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입이 적고 자정작용이 불가능하죠.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부디 여초 커뮤니티를 보고 세뇌당하지 말아주세요. 분명 와인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성들은 정말 소수의 여성들이고 보통의 여성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시장에서 가치는 떨어지는 게 팩트이죠. 부디 여초 커뮤니티의 의견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20대의 삶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제넘은 조언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fm들을 개몽하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초 커뮤니티에서 비상식적인 쌉소리가 나오는데도 자정작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